안녕하십니까 디스 이스 진상도 오늘은 프랑스와 영국이 중세시대 때의 전투 백년전쟁 그때 먹었던 전투식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슐레 전투식량이 되겠습니다 카슐레가 뭘까요 카슐레는 흙으로 만들어진 카슐레 그릇 모양에서 유래된 프랑스 남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가정식 뚝배기 콩시튜입니다 주로 콩, 베이컨, 거위고기, 소세지를 넣어 쑥 끓인답니다 그래 부대찌개 그런거랑 비슷한거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백년전쟁 때 만들어졌던 전투식량이라고 하는거지 카슐레는 중세 말기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백년전쟁에서 프랑스 시골마을 카스텔레 노다리에서 프랑스군이 영국군에게 포위되었을때 프랑스군들의 사기와 기력을 높이고자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콩과 베이컨, 돼지고기, 소고기, 거위고기 등 같은걸 막 이것저것 섞어서 걸죽하게 오래 끓인거에요 결국 이 프랑스식 부대찌개는 프랑스군의 사기를 드넓혔어요 결국 영국군을 몰아냈대요 그래서 프랑스를 지켜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음식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식 부대찌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츠테이크업 클로사 록! 본토 바람을 한번 들어볼까요? 가슬레 가슬레 이 라르졸은 프랑스의 식품회사의 이름인데 이것은 1906년 노엘 라르졸과 아내 안나가 지역 전통요리를 판매하는 작은 식당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입니다 프랑스 전투식 이야기 보면 이 라르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로 돼지고기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840g 흰콩이 들어갔죠? 돼지고기가 들어갔고 소세지도 역시 돼지고기 오븐으로 재가열하라는 팬에는 약한 불에 한 15분 정도 하라는 거구나 전자렌지도 한 4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적포도주랑 먹으면 괜찮다고 하네 적포도주가 없어 하지만 지난 시간에 먹고 남았던 럼이 있습니다 럼을 먹을 거예요 세계의 모든 전투식량과 비상식량과 즉석식품, 간편식을 리뷰하는 그 다음 타지 건배! 오우! 라르졸에서 또 유명한 게 있죠? 디저트 제 기억으로는 이거는 초콜렛, 이거는 캬라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거 뭐지? 통밀 쿠키예요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랑 같이 먹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 이게 맛집에서 이걸 봤어 건조대추야자 이렇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사이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카실랩 열어보겠습니다 오우! 이야아 스티라크에서 국물 위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완전 고기 덩어리네 냄새도 스팸향에 당근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밑에는 고기가 있고 중간에 콩이 들어가 있네 이렇게 항상 이상인데 아 이거 완전히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를 그냥 풍절함에 넣은 것 같아요 된장 만들기 전에 그 매주의 비쥬얼입니다 이게 냄새가 투쇼가에서 나는 냄새가 좀 나 이거 터키 전투식량에 그때 들어갔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이거 국내 없을까 했는데 마트에서 찾았습니다 배추를 이렇게 말렸어요 그레이엄 쿠키 그런 비스쿠스 푸딩인가 아닌가 야 이거 푸딩이 아니면 정말 곤란한데 자 까보겠습니다 아 이 푸딩이 아니네 돼지고기 아니야 이야 스팸이야 이거를 해서 빵에다가 아마 발라먹을 것 같아 분명히 이렇게 해서 먹어봅시다 음 약간의 돼지 잡내가 좀 나긴 나는데 그 짭짜름함이 크리스피브레드가 잡내를 샤샤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디저트가 아니었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요렇게 재미난 쿠키도 있더라구요 달군 감자 우징어게임에 나오는 달고나 게임을 감자칩으로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조심해서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뭐야 그냥 에이씨 이야 맛있겠다 어우 냄새가 장난 아니야 진상도 백년전쟁 때 탄생한 찐 프랑스식 전투식이야 맛을 보겠습니다 베이컨 처음에 구울 때 기름이 지글지글 거리면서 올라오는 그 향 있잖아 딱 그 향이에요 광남궁 70% 쌀 같은 그런 느낌 한 20% 10%가 판맛이 나네 오 근데 생각보다 담백하네요 음 살코기 느낌도 굉장히 소프트하고 괜찮아요 아우 맛있다 돼지고기 소세지라고 그랬어요 시중에서 받는 그냥 돼지고기 햄 있잖아요 수제 소세지 딱 그런 맛있네요 생각해보세요 소세지 남았어 콩 남았어 스팸이 남았어 그리고 꾹 꾸렸어 그래서 어머니가 자 먹어 하면 먹겠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먹겠냐고 이거는 순수하게 이것만 먹는 게 아닐 거야 분명히 빵 같은 거랑 해서 같이 먹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 맛있어 봐 뻑뻑한데 더 뻑뻑한 과자 같은 게 들어왔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지 한번 안에 이런 무곡비스켓 이런 게 좀 들어와야 될 거 같아요 곡물 비스켓이거든요 음 음 카슐레하고는 아이비 오 괜찮은데 이렇게 먹으니까 아하 수추를 뿌리면 좀 나아질 거예요 잔다르크의 돌격 앞으로 하는 게 느껴지네 느껴지네 아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너무 걸쭉해 너무 느끼해 솔직히 싱겁게 한 부대찌개 거기에 이제 주인장에 지나가다가 콩을 엎은 거야 이왕 엎은 거 끓여보자 그래서 끓인 거야 걸쭉하게 돼지 소세지를 들고 가던 종업원이 또 하필 거기서 엎어진 거야 그래서 이왕 들어간 거야 끓여보자 그러다가 그냥 티비보다 깜빡한 거지 아주 푹 삶은 거야 바로 그 맛이에요 있잖아요 고기맛이 하고 소세지의 맛은 아주 예쁨 인정 인정하니까 할 수 없이 매운 소스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불닭소스 오 프랑스 음식에 한국의 양념장이 들어가야 돼 야 음 음 음 음 제가 보기에는 칼슐레에 불닭소스가 같이 들어가야 돼 하ермobs 야 불닭소스를 타이머 worms 있다면 잔 다르크한테 갖다 주고 싶네 근데 이게 나라를 구할 거야 이게 나라를 구할 거야 이걸 또 아이비에다가 할게 음 맹은 줄 몰랐는데 럼이 들어오니까 맵네 아... 불타! 아... 대추야자 대추야자 요거를 빨리 입을... 잘라줘요 중세시대의 프랑스 전투인형 카슬레 잘 먹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고 초코파이의 원조는 문파이 문파이의 원조는 스모어 바로 스모어 쿠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스모어 메이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